고마워 굿모닝 뭐야? 성광씨 지각이야? 여기서 잤어? 야근해가지고요 야근? 누구야? 누가 신임 야근시켰어? 부장님이 시켰어 sorry 일 시작하자구 아 죄송합니다. 아 내가 깜빡 모르고 잤네요. 성광씨 야근하느라 피곤했지.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성광씨 위에서 모닝커피를 사왔지로. 아이고야 감사합니다. 빨리 먹어봐. 아이고 무슨 아침부터 커피야 속쓰리게. 성광씨 나는 어저께 말이야 맛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성광씨 생각이 나는 거야. 아 왜 저를 생각해가지고. 그래서 닭발을 사왔지. 부장님 닭발을 회사까지 왜 싸와요. 이거 맛집이야. 성광씨 신경쓰지 말고 커피 먹어. 닭발 먹어. 커피 먹어. 알겠어 그러면 성광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. 자 제가 그러면. 목걸이 성광씨. 저 찍는 거 아니에요? 들켰네. 어머 이거 뭐예요 그건? 우리 다음주 워크샵이잖아. 장기자랑 준비 다 해봤지? 당연하죠. 1등 이번에 제가 왔으니까 1등 할 수 있을 겁니다. 니나씨 음악 큐.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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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춘게 아니라. 쉬었다 해. 아 뭐 쉬었다 해요. 성광씨. 회사 생활 많이 힘들지? 보시면 알겠네요. 스트레스에서 하는 데엔 이 허브가 좋대.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. CCTV 있는 거 아니에요? 들켰네? 뭐야? 정신 나간 것 같아. 클래치인 스 diseases. 어쩌지 않을까. 다들 손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. 감사합니다.